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오랜 동안 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관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지도자의 무게라는 것이 그 책무에 중한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의 시대처럼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때는 지도자의 어깨가 지도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미가는 이 통치자라는 자들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위해야 하고 백성을 살려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을 소나 양 취급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마음껏 이용하고 그 가죽까지 그 뼈까지 이익을 챙겼다는 말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올려 놓으신 것은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유익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 작은 회사의 사장이라도 된다면 그 유익이 직원들에게로 흘러가야 오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 직원을 돈을 벌어오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일 못하면 구박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기업을 경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해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밥을 저렴하게 많이 푸짐하게 맛있게 먹고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식당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지만 반찬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데 인색하게 구는 식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이 흘러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기뻐 보시고 선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선지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곧 닥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언을 했다는 말이죠. 본질적으로는 통치자들이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를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지요.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의 통치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이 경고를 귀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통치자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여 제사를 지내고 예언을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골수를 빼먹는 탐관오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환상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망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로 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싸움과 분란이 가득하면서도 그래도 여기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은 망하고 이단은 망해도 교회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던 그 시절에도 대부분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만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혈통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교회의 교적부에 이름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심판이 면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부채로 한 주 한 주 재정을 결산하는 것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돌아오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살얼음판같이 한 달 한 달을 넘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번 달에 사례비가 나가지 않을 수 있으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식당에 올라와서 다 같이 밥해 먹고 그렇게 같이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점심밥만 줬는데 그렇게 되면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겠구나 그렇게 제가 속으로 좋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단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부채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아끼고 줄여서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림을 잘 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나오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볼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봐도 저런 교회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님한테 너무 손해다. 하나님도 아까워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이 교회가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일본 형제교회에 5억을 헌금했던 일이 있습니다. 200억이나 205억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하자고 해서 일본 형제교회 어려울 때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했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까워할 만한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 손해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간판 달았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미가 시대의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편에서 없어지면 너무나도 아까운 교회인지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이 편에 유익을 하나님이 유익한 교회에요.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흘려보내는 곳인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오늘 주신 미가서 말씀과 함께 기억하고 간판만 교회가 아니고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려있다고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으로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한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혹은 교인이라고 간판만 건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